안한다야, 젊었다 해도 늙기 마련이고, 건강하다고 해도 병들기 마련이다. 그리고 살아있다 라고 해도 죽기 마련이다 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 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해서 이제 카페가 조금 좀 추울 것 같아서 이제 저희 법당에서 오늘부터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우리 생노병사 그러니까 늙음에 대해서 경전의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늙음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통해서 어떻게 이 늙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신의 사자경을 보겠습니다. 신의 사자경은 안구따라니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경전입니다. 이 신의 사자경에 보면 옛날에 우리가 왜 어릴 때 수수께끼 내는 거 있었죠. 어려서는 네 발, 커서는 두 발, 나이가 들면 세 발인 것이 무엇이냐 이랬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못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의 사자경 안구따라니까에 보면 염라대왕이 바로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이 사람아 나이가 들어서 80세, 90세가 되어 연약하고 지붕의 받침태처럼 허리는 구부러지고 병이 있고 지팡이를 잡았고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병들고 젊음과 원기가 없어졌고 이는 빠졌으며 머리는 희끗하거나 벗겨졌고 피부는 주름이 졌고 팔다리는 얼룩진 남자를 본 적이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늙음에 대한 모든 적의가 다 됐죠. 허리는 구부러지고 이는 빠지고 머리는 희끗해지거나 다 벗겨지고 그리고 허리는 구부러져서 지팡이를 짚고 있고 피부는 주름이 졌고 이러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라고 바로 안구따라니까야 신의 사자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대목만 해도 사람이 늙음이 어느 만큼 고통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내가 늙는다라고는 생각을 잘 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누구도 이 죽음을 늙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거기에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괴로움 네 가지 괴로움 중에 생노병사 이 늙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또 경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지어다. 가련한 늙은이요.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늙은이요. 잠시 즐겁게 해주는 영상. 늙어감에 따라 산산히 부서지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추악하다. 늙어감이 잠시 즐겁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누구도 늙음과 죽음에서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고 비켜갈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류단니까에 보면 또 늙음과 죽음의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때 늙음과 죽음 경은 바로 코살라 왕입니다. 인도에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두 개의 강력한 왕국이 있었다 그랬죠. 바로 왕사성이 있는 마가다국과 기원정사가 있는 코살라국입니다. 그래서 이 코살라국 바세나디라는 왕이 세존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태어난 사람 중에서 과연 이 병과 늙음과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왕이시여 어떠한 부유한 사람, 왕족, 사제, 그리고 번뇌를 비록 소멸한 사람이라도 즉 아라한이라도 이러한 늙음과 죽음과 그리고 병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 그리고 이 육체는 부서지기가 쉽고 언젠가는 내려놓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늙음과 죽음경, 상류타니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음과 죽음의 문제는 왕과 일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수행자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죠. 우리의 끝은 어딜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환생이란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한 20년 전점만 하더라도 우리는 윤혀를 우리 불교 신자님들이 거의 다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세상이 모든 자본주의에 의해서 돈이 최고인 세상, 물질문명이 최고인 세상에서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내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불자드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바로 생노병사, 그리고 업설, 그리고 윤혜, 바로 연기법입니다.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죽고 죽었기 때문에 또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바로 해탈을 하기 전까지 모든 번뇌의 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까지는 끊임없이 이 윤혜의 사슬을 돈다. 그것이 바로 삼사라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자본주의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정말 내생이 있을까? 아니야. 없을지도 몰라. 이건 바로 부처님께서 그렇게 극렬하게 외도들과 다투는 단견에 빠지는 겁니다. 요즘은 단견에 빠지는 사람도 많고 기독교인들은 항상 상견에 빠지죠. 뭔가 하면 항상 죽어서 항상 다시 이 천국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상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상견과 단견 이 두 가지 다를 거부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업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업의 주인이자 업의 상속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우리 생로병사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신의 사작용에 보면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신이 바로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이유가 보통 신들의 수명이 약 8만 살이라고 합니다. 약 8만 살인데 이 8만 살까지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들처럼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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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늙어가는 게 아니라 그 18세에서 20세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약 8만 살까지 살다가 갑자기 죽을 때가 다가오면 빨지 않아도 하얗은 이 옷이 갑자기 때가 묶고 더러워지며 그리고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히끗히끗해집니다. 그게 바로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의 사작용에 보면 한 신이 부처님께 밤에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부처님 저는 영원히 사는 줄로만 알았는데 갑자기 나의 옷이 더러워지고 나의 주름이 생기고 이렇게 흰머리가 나고 이러한 현상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늙음이란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한 행위, 그러니까 신이죠. 신이 한 행위에 따라서 그 과부를 경험을 해야 된다고만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즉 다시 말해서 아무리 신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지었는 그 과부에 의해서 우리는 늙음만 가야 되고 늙음 뒤에 우리는 죽음만 가야 되고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화살의 비유경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화살을 맞은 존재다. 화살을 맞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화살을 빨리 뽑아서 치유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도대체 이 화살의 촉은 쇠로 만들어졌느냐, 돌아살이냐 이러한 것들을 따지고 그리고 이 나무는 오동나무냐, 소나무냐 이러한 것들을 따지며 또 기틀은 오리털이냐, 꽁털이냐 이러한 것들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신조차도 피해갈 수 없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피해갈 수 없는 이 늙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어야만 한다는 존재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다음 내 생에 태어나지 않고 다음 생부터는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 할지라도 지금 이 생에서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인정을 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행복하게 늙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선업을 많이 쌓을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손자들 이렇게 오면 용돈을 많이 주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에게 용돈을 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늙어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하게 늙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늙으면 피할 수가 없고 죽음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나마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고 행복하게 죽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첫 번째 우리는 언젠가는 도가사를 맞은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도 늙고 죽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 두 번째 모아낸 용돈을 손자에게 이렇게 몰래 주는 그러한 행복감을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리고 보시를 할 때 그럴 때 진정으로 행복하게 우리는 늙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늙으면 생각나는 단어가 몇 개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외로운 여생 그리고 쓸쓸한 죽음 고독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단어들이 부정적인 단어들이 늙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꼭 늙음이 꼭 그러한 쓸쓸한 죽음이 아니라 행복한 죽음 그리고 이 사회에서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봉사, 보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외로운 여생은 그리고 쓸쓸한 죽음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그렇게 노력한다고 이게 과연 되겠느냐?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노인빈곤율이 세계에서 제1위인 나라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제가 느꼈는 게 참 많습니다. 왜 영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머리에 염색을 하지 않을까? 머리에 염색을 하지 않아도 항상 저렇게 얼굴이 밝고 이렇게 아름답게 늙어갈까? 정말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웃습니다. 항상 웃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바로 사회적인 노력이 굉장히 뒷받침이 됩니다. 우리 지금 노인연금이라 그래서 25만원, 30만원 이제 주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조금 더 보태면 뭐 한 50만원. 이것이 과연 한 달에 50만원 가지고 우리가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식들이 용돈을 조금 드린다고 해도 요즘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자기 자식 사실 이렇게 잘 키우기도 힘든 세상에서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드리고 이러한 것은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영국처럼 영국에는 연금이 정말 인간답게 늙어갈 수 있을 만큼 연금을 줍니다. 물론 세금을 굉장히 젊을 때 많이 띄지만 늙어서 그 정도로 품위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받던 월급의 근한 7, 80% 정도를 꾸준하게 받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별 걱정이 없으니까 사람이 얼굴이 밝고 그렇게 항상 웃게 되고 웃으니까 그 웃는 모습이 나이의 세월과 더해져서 더더욱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외로운 여생, 고독사 이런 것을 막으려고 하면 우선 사회적인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연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바깥에서 사회활동을 하던 금액의 7, 80% 정도 지금 현재 같으면 한 달에 한 그나마 한 200만 이상은 있어야지 그나마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하려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조금 좀 반성 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세금을 젊었을 때 많이 내야 됩니다. 세금을 많이 내고 연금을 탄탄하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상 조금 좀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연금 이러한 돈들을 잘 굴려서 정말 이 돈은 목적에 맞게끔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연금을 가지고 또 다르게 장랑을 하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화합이 돼서 자, 연금을 많이 내자, 세금을 많이 내자 이런 말들을 하더라도 그것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정부가 바르게 용도에 맞게끔 그 돈을 사용하고 그 돈을 굴려서 정말 노인들 복지에만 그 돈이 확실하게 잘 쓰여질 때만이 바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노인의 그러한 고독사라든지 쓸쓸한 이러한 것들을 비켜갈 수 있지 않을까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넓음과 병등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이지 말고 정진해서 번뇌에서 벗어나서 행복과 자유를 바로 얻어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다리도 아픈데 무슨 수행을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앉았으면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좌선이라 그래서 앉았으면 하는 수행이 수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삿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게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손을 들고 있고 그리고 앉아 있으면 앉아있다라고 알아차리면 되고 길을 걸으면서 길을 걷다라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항상 현재 순간을 놓지 않는 연습 그것은 좌선과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들수록 그리고 더 넓어 갈수록 우리는 수행의 필요성이 더더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기 마련임경이 또 상류단니까에 나옵니다. 넓기 마련임경. 당연히 넓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냐 하면 바로 부처님과 안한존자의 대화입니다. 안한존자가 부처님 몸이 연세가 되셔서 많이 편찮으시니까 안한존자가 부처님 몸을 이렇게 주무르겠죠.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피부 색깔이 이제는 더 이상 맑지도 않고 그리고 빛나지도 않으며 그리고 사지가 연약해져서 그리고 주름도 생기고 그리고 몸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꼬부려져 있고 그 부처님의 감각기관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안한존자가 알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안한다야 젊었다 해도 넓기 마련이고 건강하다고 해도 병들기 마련이다. 그리고 살아있다고 해도 죽기 마련이다라고 하십니다. 참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당연하면서도 굉장히 가슴이 와닿는 말씀입니다. 누구나가 태어나면 병들고 넓고 죽기 마련이라는 이러한 일반적인 진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시면 왜 그렇게 가슴이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음을 두려워만 하고 공포스러워만 할 게 아니라 우아한 넓음 또 얼마든지 많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모델 할머니도 나오고 모델 할아버지도 나오고 또 넓으셔서 또 다른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공부를 왜 하느냐 내가 무슨 학위를 받아서 무슨 박사가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찍인 행복감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궁금했던 것들 그러한 행복감을 느끼는 분들도 아주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경전을 통해서 특히 상류타 니까야를 통해서 이 넓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넓음은 추악하고 외롭고 쓸쓸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행복하고 그리고 우아한 넓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불교적 관점에서 보는 넓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